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은 또 구글입니다. 또글. 우리 또글. 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대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previously 구글 인앱결제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글이 애플처럼 하겠다고 한거에요. 애플에서는 무조건 앱 내에서 결제를 해야되고 그 앱 내에서 결제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30%를 가져갑니다. 플랫폼 삼아. 애플과 구글이 그렇게 하겠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지난달 재지난달 보부산 뉴스 편집 영상 보시면 인앱결제를 오직 우리 안에서만 하게 만든다. 그럼 독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수비자들이 쿠키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거 약간 안되는데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던게 우리나라였죠. 네. 그래서 방통위가 유관기관이에요.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유권해석을 낼 수가 있어요. 판결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글이 꼼수를 부르니까 방통위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성이 있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네. 뭔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 큰 방향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건 아니고요. 판결기관은 아니니까. 법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따져봤을 때 이게 위법 같다. 재판장에 가면 위법이지 않을까 라고 해석을 미리 내놓은 거예요. 네. 불법이냐 아니냐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인가? 그러니까 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사법기관 맞죠.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통위는 이를테면 반장 같은 거예요. 반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말하면 혼날 것 같다. 말하는 게 맞다. 너 혼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너도 내가 끈질 거야. 이 정도죠. 혼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관장하는 곳에서 해석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공공정책부문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분이 윌슨 화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한상현 위원장을 만나러 왔어요. 네. 네. 지난달 12일에 만나서 개정부업 존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법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좀 웃긴 말인 게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직접 말을 한 거예요. 왜 굳이? 그래서 그 통내가 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되게 5일부터 12일 사이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 뒤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죠. 두고 보고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저희가 매주 매달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현재 인앱 결제 관련해서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들 계속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큰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이 가서 직접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우리는 액션을 취한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방통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바뀐 게 뭐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로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